본인의 구름 아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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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다 이거는 easy 블랙 플립은 오마셔드 okay 클리너 클리너 땡큐 땡큐 누가 맞춰래 캣 올 덕? 이거 쉽다 이게 왜 쉬워? 내가 어떻게 알아? 이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무슨 소리야? 이게 어떻게 쉬워? 찍었다가 뭐죠? 예스 예스? 예스 예스 이걸 어떻게 쉬워 이게 제가 이제 그거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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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곡 저거라는 거죠? 변수 나도 돼 변수 뭐하지? 제일 잘하는 거 답티스트 하하 하하 홀리데이? 모르면 그냥 한국어로 써도 되죠? 철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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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겠다 다 보여 민사람이 홀리데이가 쉬는 날 말한 거 맞죠? 추석 이런 곡률 맞잖아요 어? 그래? 이것도 맞나? 알다 한 번 네? 딱 보면 공휴일인 거 아니야? 아 나 이해를 잘못했다 아 왜왜왜왜왜 새로워 기민 미스 언더스톤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추석 설날 어린이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맞죠? 크리스마스? 예 크리스마스 하하 이지 이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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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그냥 그 적어. 그냥 그 한글로 아케이지 적어 그냥. 그 밖에 안 하잖아. 아케이지 적어 내가 바로 맞출게. 아케이지? RPG 게임? 네. 한국 RPG 게임. RPG 게임. 이 게임을 항상 매일 게임해. 매플 스토리? 그냥 뭔가. 음식? 응, 음식. 모르겠네. 그렇게 어렵지 않아. 딱 몇 가지 있잖아. 내가 맨날 먹는 거. 몇 가지. 맨날 먹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. 한국 음식이 됐어요. 일본 음식이 됐어요. 그렇지. 솔직히 내가 뭐 먹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. 영어로 모르는데. 닭갈비? 닭갈비? 김밥. 포크밸리. 너무 쉬운데?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. 그냥 누가 누가 더 먹는지 하는 건가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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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ess. What do you think? 스쿠? 아. 웃음. 하. 음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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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절대 못 맞춰. 장담할게. 맞추면 100만원. 일리오스? 네. 아... 한아무라. 이번 시즌 저희가 가장 많이 했고, 가장 많이 이긴 맵이라 일리오스일 거라 생각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